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먼저 주요 관계자분들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관계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채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엔 예술감독님이신 임미선 예술감독님 인사드립니다. 네 다음엔 장기훈 한국도자재단 뮤지엄 본부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엔 김동진 한국도자재단 경영본부장님이십니다. 네 인사 말씀과 함께 다음엔 채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최은환입니다. 오늘 우리 24년 경기도자 비엔나리 홈포리스에 참석해주신 여러 기자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24년에 치러진 도자 비엔나리는 그동안에 2001년도에 세계도자 엑스포로 시작해서 지금 12일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7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7년 만에 개최하기 때문에 또 새로움이 있고 또 우리 예를 준비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나를 소개하면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주재전과 국제공모전 그다음에 우리 국내의 아름다운 도자 공모전도 있는데 국제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75개국에서 1907명의 작가님들이 1505점을 공모해 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57점을 우리가 전시하는데 아마 다음에 기회 있으면 우리 여주부나 이천이나 강주 찾아주면 제가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개최하기 때문에 이번 도자 비엔나리의 성공은 여러분들의 진짜 힘이 필요한 그런 식입니다. 하여튼 저는 도자재환 대표이사여서 여러분들을 믿고 하여튼 저는 하여튼 성공적으로 행사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어서 장기훈 한국도자재단 뮤지엄 부 부장님께서 경기 도자비의 난리를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어서 장기훈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뮤지원 본부장 장기훈입니다. 우리 경기도자 비엔날레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도자재단이 주관하는 국제도자예술행사입니다. 2001년 경기 세계도자기 엑스포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유서깊은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도자기를 주제로 한 비엔날레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영국이나 이태리, 중국, 대만, 일본 등지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자 비엔날레는 일본의 민호 국제도자 페스티벌, 그리고 대만의 도자 비엔날레, 중국의 경덕진 국제도자예술 비엔날레와 더불어서 아시아에서 제일 자랑할 만한 그러한 비엔날레라고 할 수 있고 참여율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의 비엔날레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참여율을 말씀드리면 보통 70에서 80여 개국이 비엔날레에 참여를 하는데 현재까지 가장 많은 참여가 82개국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회를 거치면서 참여작가는 16,615명의 작가가 참여를 했고 참여작품은 39,183점의 작품이 출품된 그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회 이렇게 전 세계 70여 개국 1000명 이상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권위있는 우리나라 대표의 도자문화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도자 비엔날레는 다른 비엔날레와 좀 차별된 점이 있습니다. 도자예술을 중심으로 한 전시 학술 행사가 이제 메인으로 기본적으로 열리는데 국제적인 이런 예술 행사라고 하는 국제성 이외에도 여주, 이청, 광주와 경기도를 지역으로 기반으로 해서 지역 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관광 행사로서의 어떤 축제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도자기가 이제 문화 산업으로서 앞으로 발굴 육성될 수 있도록 산업을 진행시키는 측면에서의 어떤 생산적인 성격도 갖고 있어서 국제성과 축제성 그리고 생산적인 어떤 성격을 두루 갖추고 있는 도자문화 예술관광산업의 복합체로서의 행사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저희 비엔날레의 취지는 원래 그 세계 현대도의 작품들을 우리나라 한자리에 모아서 선보이고 또 신진 작가들이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그런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서 새로운 경향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그중에 또 뛰어난 작품들을 발굴 육성해서 또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제일 메인이고 이러한 어떤 도예의 어떤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축제와 생산적인 어떤 산업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같이 가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는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2일까지 45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해서 45일 기간 중에 휴무일 없이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행사 장소는 저희 한국도자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이천의 경기도자미술관 일대 그리고 여주의 경기생활도자미술관 일대 그리고 광주에 있는 경기도자박물관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3개 지역을 주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또 특징적인 것 하나가 경기도 곳곳 27개 시군에 저희가 모집한 협력기관 102곳의 협력 문화예술기관들이 함께 참여를 하는 것이 이번 비엔날레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24 비엔날레 행사의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전시 학술 프로그램은 크게 주제전과 공모전 학술 워크숍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제전은 이따가 감독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제전과 더불어서 비엔날레 이끌고 있는 전시가 바로 공모전인데 2024 GBC 국제공모전은 올해는 전 세계 73개국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1097.7명이 1505점의 작품을 접수를 했습니다. 지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한 결과고요. 4월에 온라인 심사를 거치고 6월에 실물 심사를 거쳐서 최종 20개국의 57점의 작품을 선정해서 이번 비엔날레의 여주에서 선보이게 됩니다. 여주생활도자미술관에서 국제공모전 전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아름다운 우리도자 공모전 같은 경우는 국내의 전통 도예를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것인가를 주제를 가지고 하는 국내 작가들을 위한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전통을 계승한 현대화하는 작가들을 그간 공모를 했고 모두 353점의 작품들이 출품을 됐는데 그중에 심사를 거쳐서 36점을 선정해서 광주에 있는 경기도자박물관에서 비엔날레 기관 중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술 워크숍 부분은 국제학술회의와 라운드테이블, 국제도자 워크숍, 아티스트 토크 앤 퍼포먼스 등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부대 협력 행사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비엔날레 느슨한 연대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곳곳 102개의 협력 기관에서 전시, 체험, 워크숍 등의 활동을 저희 비엔날레와 같이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 키즈 비엔날레, 그리고 3개 지역 행사장에서 도자기를 판매하고 하는 그런 마켓 행사도 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저희 비엔날레와 같이 열리는 협력 행사가 이천원의 설봉문화제, 이천 청년축제, 경기공예페스타 등의 여러 행사들이 기관 중에 행사장 내에서 함께 개최돼서 더 시너지를 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시, 교회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뮤지엄 본부장님의 행사 소개 감사드립니다. 다음엔 임미선 예술감독님께서 인산말과 함께 본 행사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임미선 예술감독님께서는 김해 클레이아크 미술관장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본부장으로 역임하셨으며 특히 2021년에는 청주공예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활동하시는 등 20여 년간 한국공예 및 현대도자 분야의 전문 큐레이터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임미선 예술감독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예술감독 임미선입니다. 사실상 소외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올 1월 2일 날 감독으로 선임이 돼서 지난 한 8개월 정도 사실 전시 행사를 특히나 국제 예술 행사를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한 경험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초유의 사태로 사실 행사를 준비해 본 것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는데 11번의 지난 비엔날레 경험이 있고 또 미술관을 3개나 운영하고 있는 한국도자재단의 저력을 바탕으로 서로 협조하면서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바지에 입고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다음 주에 현장에 직접 오시면 한 분 한 분 모시고 차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준비된 원고가 있어서 그 원고를 좀 차분하게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개막하는 제12회 경기도자비엔날레는 본 행사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서 행사명을 기존의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서 경기도자비엔날레로 변경하였습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밀레니움을 앞둔 2000년대 초반에 한국도자의 세계화를 내세우며 출발했던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와 함께 개최되었던 제1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지난 11번의 행사 동안에 80여 개국에서 1000명 이상의 작가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행사에는 600만 명이라고 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관람객수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국제적인 행사로서 이미 자리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2019년에 행사 취소, 2021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행사의 축소, 운영, 취소와 연기 지난 5, 6년간의 비엔날레에 매끄럽지 못한 상황들이 이 비엔날레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약화시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가 개최하는 유일한 비엔날레입니다. 우리나라에 올해 지금 양대 비엔날레라고 하는 부산비엔날레와 광주비엔날레 사이에 저희가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도 경제적으로나 정체적으로나 여러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개최하는 유일한 비엔날레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자 비엔날레의 위상과 정체성을 좀 재정립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들을 좀 강하게 반영해서 행사의 명치를 이번에 바꿀 것을 제안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경기도자 비엔날레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행사의 장소이자 주체인 경기, 행사의 매체이자 주체인 도자, 그리고 행사의 형식인 경기, 경년제 미술 행사라는 운영 형식을 반영해서 경기도자 비엔날레, 그 말 그대로 앞으로 이 비엔날레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자 그렇게 제안했고 또 과감하게 재단에서는 이걸 받아들여서 이번 행사부터 국제적인 어떤 영어 영문명 또 국문명 다 모두 바꿔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열두 번째 경기도자 비엔날레의 주제는 투게더 몽테뉴의 고양이입니다. 주제는 미국인 사회학자 리차드 세넷의 호모 파베르 프로젝트 이분이 미국인 굉장히 유명하신 사회학자신데 첫 번째 프로젝트인 장인, 두 번째 프로젝트인 투게더, 세 번째 프로젝트인 직기와 거주하기 학자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린 프로젝트는 연구의 결과물인 저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시리즈 가운데서 두 번째 시리즈인 투게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에서 제가 영감을 받아서 현대사회의 협력과 소외의 문제점들을 탐구하는 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투게더는 단순한 의미 수준의 그런 협력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고양이와 놀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 고양이가 나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와 같은 16세기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가 자신의 수상록에서 밝혔던 그런 사려깊은 협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제로 몽테뉴의 고양이를 덧붙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현대사회의 굉장히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협력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대립과 갈등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또 또 반복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사례가 또 되고 있습니다. 이념과 민족, 종교와 정치, 경제적 갈등과 소외, 무관심, 고독감 같은 현대사회의 복잡한 이슈들은 이미 널리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니스 비엔날레를 포함해서 구내에 있는 여러 현대미스 비엔날레에서도 이러한 주제들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디지털로 연결된 사회는 온라인 속에서 소외와 폭력을 증가시키고 인공지능을 통한 차세대 산업혁명은 현대인들의 일하는 능력과 일자리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문명에서 아날로그 문명에서 디지털 문화로 바뀌는 전환기에 아날로그의 대표적인 매체인 도자라는 분야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비엔날레의 정체성에 좀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제 12회 경기도자비엔날레에서는 투게더 몽테뉴의 고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회적인 갈등과 불안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협력의 기술을 수리하고 복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자 문화와 도자 예술을 통해서 또 그리고 예술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간 다양한 인종과 민족 역사를 연결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넓은 지역에서 계층에 관계없이 인류 문명의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해온 매체가 바로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라는 매체를 통해서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물리적인 환경, 이 물리적인 환경은 자연환경과 사회적인 환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타자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속에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노력, 이 개인적인 노력은 나 자신이 디지털 문명 속에서 어떠한 생각과 태도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서 상상하고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는 도자예술의 핵심 요소인 흙과 불 그리고 예설적 상상력을 토대로 놀이와 의뢰의 형식으로 전시, 학술, 워크숍으로 구성된 본행사와 경기도 27개 시군에서 102개의 기관들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비엔날레, 느슨한 연대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당신의 뮤지움 콘서트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키즈 비엔날레 그리고 각종 마켓 판매 행사로 이루어진 부대 행사가 이천 경기도자 미술관, 여주 경기 생활도자 미술관, 광주 경기도자 박물관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제4회 경기공예 페스타, 제38회 설복문화재, 제2회의 이천 청년축제, 곤지암 리버마켓, 오공나루축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위성 행사들이 협력 행사로 경기도 곳곳에서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5일간 펼쳐질 예정입니다. 경기도 전역으로 행사 장소를 확대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번 행사를 협력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두 번째 변화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변화는 장소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공립미술관의 어떤 본연의 모습과 태도를 바탕으로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들과 또 이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살고 계시고 또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공예인들 또는 도예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행사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이천여주 광주에서만 이번 경기도자 비엔날레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경기도 여기저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개최되는 모든 행사를 담아서 경기도의 비엔날레 스펙트럼 안에 담았습니다. 행사 장소와 개념 또는 참여의 범위 이 모든 것들을 열고 다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비엔날레를 하고자 하는 감독의 의도입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행사를 통해서 비엔날레의 주제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전시와 행사 그다음에 시민과 작가 그리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라고 하는 장소적인 어떤 연계 그래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다름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진정한 협력의 의미를 직접 실천해보는 그런 비엔날레로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느슨하게 연대하고 촘촘하게 협력하는 이러한 운영 방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비엔날레가 거듭날 수 있는 산업과 역사와 예술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분야로서 지속적으로 이 행사가 성공적이 개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행사 소개를 해 주신 임미선 예술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경기도자 비엔날레의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기자님께 드린 USB 안에 저희의 보도자료와 함께 경기도자 비엔날레의 여러 자료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같이 좀 알려주실 때 널리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아트라이드 김달기입니다. 준비하시는 수고들 많으셨고요. 그럼 경기 세계도자 비엔날레에서 세계가 빠진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비엔날레는 세계적인 거니까 세계라는 말 단어 늦게나마 빠진 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비엔날레니까 여러 가지 전시 중에서도 국제공모전 그것이 좀 궁금한데요. 올해 국제공모전의 어떤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 출품 나라라든지 이런 절차하고 그 대상에 대한 것이 지금 이미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국제공모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제공모전에 대해서 조금 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공모전은 대상이 이제 6천만 원 규모의 전시 공모전이고요. 이 정도 대상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민호라든가 대만보다도 경쟁력 있는 그러한 국제공모전이고 세계 각국에서 많이 응모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지금 국가별로 분석된 데이터는 가지고 오질 않아서 필요하시면 다시 자료를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예전보다는 저희가 코로나를 시기를 거치고 그 이후에 오랜 시기를 거치고 비엔날레를 하는 거다 보니까 국제공모전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운송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작가들이 공모를 할 때 반입운송, 한국까지 보내는 거는 자비로 보내고 저희가 반출을 저희가 재단에서 반출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작가들에게는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운송비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모전에 운모 작가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받아보니까 작품들이 큰 설치 작품들은 좀 줄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일반적인 생활용 도자기보다는 작품, 도자기로 예술적인 어떤 것들을 표현하려면 그 스케일이나 규모, 이런 장소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설치 작품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제가 현대도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작품 평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제 시각에서 본 바로는 이전 작품들 중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사회 문제를 깊게 다루고 이렇게 했던 좀 그로스 테스크한 작품들이나 이런 어두운 작품들이 현저하게 줄고 좀 밝고 산뜻하고 긍정적인 희망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제 눈에는 많이 보였다는 게 하나의 특징인데요. 자세한 심사위원들의 심사평도 따로 기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2023년 경덕진 도자 비엔날의 국제복모전하고 올해 같이 지금 같은 시기에 저희 비엔날의 이후의 열기는 대만 인거 도자박물관에서 하는 대만 도자 비엔날의 국제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지금 주요한 비엔날의 공모전의 작품들을 동시에 같이 볼 수 있었는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공모전의 작품들이 조금 다양한 경향을 갖고 있다. 국가수는 거의 비슷한데 출품되는 작품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식에 형식적으로도 다양하고 국가적으로도 다양하고 스펙트럼도 넓고 규모도 좀 크고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 같은 비엔날이긴 하고 같은 공모전이긴 하지만 여전히도 한국에서 개최하는 경기도자 비엔날의 국제공모전에 참여하는 작가들의 어떤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도는 상당히 높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기자분 질문 받겠습니다. 뉴스키의 윤재훈 기자라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우리 경기도 경기도 쪽에는 과연 1등 정신이라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아까 부산 비엔날하고 광주 비엔날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왜 굳이 그런 데를 비교를 합니까? 우리만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분야에서 1등이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정체성이 필요해요. 경기도 도자. 우리만의 대한민국이 가진 세계적인 콘텐츠지 않습니까? 왜 굳이 비엔날레라는 말을 붙여요? 축제라는 아주 좋은 우리만이 있는데 이태리 가서 로마에 가서 좀 하고 또 빛이 나고 그런 시대를 지났어요. 지금 영어 단어 몇 개 붙인다고 품격이 올라가고 거기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언을 드리고 싶다면 이제 우리 축제가 좀 더 발전되고 하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성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만의 그 축제가 돼서는 안 돼요. 모두의 축제가 돼야지. 그러기 위해서 문호를 많이 개방하고 진입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예술가와 진입장벽의 장애를 받고 진입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장이 돼야죠. 들어오면서도 보니까 초청 안 받은 기자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건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귀인이 돼서 도움을 주려고 오는 거지 거기에 해코지를 하려고 그것을 가는 게 아닙니다. 비싼 차비 들여가지고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좀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 발표했는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손학규 씨라든지 김문수 이재명 김동연 씨 이런 유능한 도지자들이 나오지만 항상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는 없는 것 같아요. 왜 판을 이끌고 갈 생각을 안 하고 항상 끌려가고 따라갈 생각만 합니까? 경기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키울 수 있는 콘텐츠는 도자는 아주 좋은 소재예요. 지금 전 세계가 한류 열풍이 불어서 한국어 배우려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만 우물하는 개구리로 영어 맨마디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좀 하시고 내년에 기자간담회 때는 좀 더 많은 기자들이 문화부 취재 기자들이 와가지고 북적북적한 분위기에서 페스티벌 측으로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한 말씀 주시죠. 제가 그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는 그냥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미술 행사라는 형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게 국제행사를 매년 개최하기에는 사실은 준비기간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비엔날레 또는 트리엔날레 2년 또는 3년 간격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도자비엔날레도 아마 2년 간격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24년째 올해 12회째 오고 있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자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강점 특히나 광주분원이 조선시대 400년간 우리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관여를 운영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도자가 갖고 있는 스펙트럼 예술과 산업과 역사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전시 그리고 그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번에 열린 비엔날레 형식으로 지금 찾아가는 비엔날레 참여하는 콘서트 그래서 기존에 보시면 위성행사나 협력행사로 문을 열었던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38회 했던 4회 6회 이렇게 해오던 지역에 있는 행사들을 우리 행사에 다 같이 포함시켜서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고 홍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번에 조금 재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예쁘게 봐주시고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기자분 질문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경기도제 비엔날레가 세계적인 행사 비엔날레가 됐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셨고 또 본부장님은 해외 유수의 영국이나 중국 이런 데 행사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경기도제 비엔날레가 세계적인 행사가 된 11회까지 지금 했지만 가장 큰 다른 국가의 행사와 가장 큰 차이점 경쟁력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단견일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 전시와 공모 또 그 다음에 소장품전 해가지고 도자의 예술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제 역시도 상당히 좀 생각을 몇 번씩 하게끔 하는 이런 어려운 주제인데 도자라는 것은 제가 일반 생활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예술품도 있지만 유럽의 좋은 첫잔부터 생활적인 도자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많은 대중들이 와서 좀 더 공감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너무 추상적이고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예술품적인 도자도 있지만 실생활에 좀 접목이 될 수 있고 좀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도자적인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런 행사 제목만 봤을 때는 거기서 도자를 한번 만들어 보는 이런 것으로 대체되는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방이라든가 아니면 또 도자 기업들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 어떤 참여 후원이라든가 이러면 아까 본부장님도 분명히 산업적인 측면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 보도재료를 제가 몇 번 봤지만 구체적으로 산업계 산업적인 측면이 언급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의아했는데 말씀으로만 얘기했는데 그런 산업적인 조화를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두 가지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별화된 경쟁력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국제 도자 비엔날레들이 각국에서 행사를 벌이는 것들이 보면 대동서위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로 출품 작가들이 작품들이 자국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자국의 성향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저희 비엔날레도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력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 20년간 했던 비엔날레의 주 방향성은 세계의 우수한 도자기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작가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우리나라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나라 도자 예술과 산업에, 문화산업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일종의 취지와 방향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자 비엔날레의 하나의 큰 틀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저희 재단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전시나 기획을 하면서 기획자들도 국내의 작가들을 이제는 세계에 보여줄 때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국내의 작가의 작품들을 많이 출품하고 육성하고 하는 것으로 어떤 트렌드를 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방향성이 아마 요구 비엔날레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것 중에 순수하게 전시학술의 어떤 도자 예술행사로서가 좋지만 생활 도자기나 산업으로서의 어떤 측면이 어떤 것이 보완되는가를 여쭤보셨는데 비엔날레 자체는 순수하게 예술행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저희가 버리지 않지만 항상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순수한 예술행사만으로는 대중성을 얻을 수 없고 또 경기도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적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재단의 20년간 딜레마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달라진 것들이 축제성 행사를 같이 결합하고 그 다음에 102곳에 찾아가는 느슨한 연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느슨한 연대에 참여하는 것들은 대부분 개인 공방들입니다. 그래서 공방의 작가들이 작업을 자기 공방에서 하고 비엔날레에 직접 와서 여주시청광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고 출품하지는 못하지만 자기 공방에서 손님을 받고 비엔날레 연계해서 체험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작품을 판매하고 하는 활동들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느슨한 연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침체되고 있는 도자산업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켓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주시청 광주에 각각 도자기 마켓을 활성화함으로 해서 도예인들의 어떤 산업을 육성시킨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잠깐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여기서 도자산업이라고 하는 측면이 대규모의 어떤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산업의 측면은 아니고 문화산업의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변화는 7년 만에 개최하지만 그동안에 비엔날레가 문화적 측면, 그러니까 예술적 측면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 9월에 대표이사 되면서 우리 투게더라는 것을 한번 해서 여기에 한번 중심을 잡아보자 해서 제가 오자마자 3개 시장 군수를 다 만났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국제조금을 예술사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지역과 같이 하자. 그래서 특히 변화가 3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 해서 마켓도 하고 또 여주 같은 경우는 개막 행사도 예산도 되고 하여튼 이번에는 3개 시장이 그럼 우리 3개 시장이 각각 하보다도 우리 뭉쳐보자 그런 게 의미가 있었고요. 또 보통 보면 우리 비엔날레가 광주, 여주, 이천을 말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 전체 도예인들이 한번 힘을 합쳐보자. 그래서 기획한 것이 써놨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암호회도 취약했지만 지금까지 그동안 그런 게 없었다. 이번에는 진짜 행사가 빛난 몰라도 하여튼 도예인들, 그 다음에 도예인, 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큰 계기가 됐다는 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자분께서 앞으로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거도하는 것은 좋은 지적사항으로 알고 앞으로 우리 비엔날레가 정말로 예술성도 강조하고 산업체명도 강조해서 이것이 진짜 우리 한국도자재단이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경기도의 개념으로서 이번에도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코리아하우스에서 8개의 행동을 우리가 참여했거든요. 참여해서 많은 도자에 대한 알렸는데 앞으로는 축제도 중요하지만 도자인의 흥을 돋볼 수 있는 그런 도자재단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해외에 있는 도자 비엔날레하고 차이점을 물어보셨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하고 있는 비엔날레 제일 첫 번째 시작한 게 파엔자에 있는 국제도자 공모전입니다. 그리고 일본 민호가 두 번째 했고 세 번째로 출발한 게 한국에서 경기도자 비엔날레 네 번째가 타이완 비엔날레인데요. 이 비엔날레들의 특징은 뭐냐면 국제 공모전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제 공모전만 하고 주제전이 없어요. 그리고 워크숍 같은 행사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 경기도자 비엔날레는 전시를 중심으로 전시라는 게 공모전뿐만이 아니라 주제전과 공모전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직접 모셔서 하는 워크숍 더불어서 확술회의까지. 그래서 학술, 전시, 워크숍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가 조금 다른 비엔날레하고는 큰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실 기자님들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월간도의 장미성 기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행사 개요소개 정말 잘 들었고요. 단지 제가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추려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간 10일에까지 경기도자 비엔날레가 개최되었고 올해는 7년 만에 아주 오랜만에 비엔날레가 개최되었는데 7년 만에 개최된 만큼 그간 10일에 있었던 비엔날레를 복귀하고 재단 내에서 진단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도자재단 측 안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된 그간 10일에 동안 좀 미흡했던 점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그 진단된 지점과 그리고 그것을 이번 비엔날레에서 극복하기 위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올해 정말 많은 작가들과 그리고 누적된 작가님과 출품작수로 보았을 때 어떤 예술의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는 공급은 정말 많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도자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세계적인 작가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세계적인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작품수도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사람이 많은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출품작은 많은 건 정말 체감이 되는데 그것을 구경하러 오는 관람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또 무엇이 있을지 한번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년만은 정확히는 아닌데요. 2017년 이후에 19년 비엔나레가 돼지열병으로 갑작스럽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시는 계속했는데 부대 행사들을 진행을 못했었고 그리고 21년도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객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예전처럼 모여서 축제성 행사를 갖는 것은 7년만이다 이런 표현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21년도 행사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했고요. 전문가들 간담회도 했고 전직원 설문조사도 하고 제가 자료를 가져오긴 했는데 일일이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경영본부장 김동진입니다. 그동안에 그 옛날에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라고 인식했던 부분들 또 극복한 방안들 제 시각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저희가 비앗날레를 진행하면서 더 잘해본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 또 일하면서 편리진 어떤 그런 성향 때문에 비앗날레의 어떤 본전실을 생략한다던가 또 예술감독을 임명을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주진낮을 한다던가 또 관중심의 사고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했다던가 이런 이렇게 좀 불규칙한 운영 박스를 많이 저희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비앗날레의 본질에 입각해서 책을 갖추고 또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위를 또 구성했고요. 또 예술감독님의 또 영역을 넓히면서 감독님을 또 이제 저희가 추천심을 해서 또 모시게 됐고 그렇게 저희가 지금 다시 비앗날레의 본질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책을 갖추는데 저희가 요번에는 희멸을 기렀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그래서 처음에 감독님 모두의 말씀에 이제 좀 늦게 선임되셔서 시간이 촉박한 그런 상황이 좀 발생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거 첫 번째 답변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경영호 부장님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저희가 그 공청회나 이런 검토 결과로 몇 가지 안이 도출이 됐었는데 첫 번째가 여주이청 광주라고는 3개 행사장의 지역성을 탈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 행사장이 어떤 계속 고착돼서 행사하는 것이 경기도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어렵다 해서 그동안에는 3개 행사장을 돌아가면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단 큰 틀에서는 행사 지역을 확장하자는 의견이 주도적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예술감독제의 체계를 잡자라고 하는 것이 큰 틀에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도자예술 행사로서의 어떤 가치를 잃지 말자라는 것들이 하나의 결과로 도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경기도민이 행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지역 관광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도회나 관광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결과로 도출이 되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재편성하고 재구성하고 해서 이번 비엔날레를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독의 입장에서 행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했던 노력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워크샵을 할 경우에 본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이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개막식에 전부 초대해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는 이번에 참여하신 모든 작가들을 워크샵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분들이 보통 오셔서 일주일 동안 같이 머물면서 행사를 하고 보통 가시는 경향이 대부분인데 저희는 이번 행사에 31일 동안에 전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나눠서 대부분의 작가분들은 개막식에 오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작가분들하고 일정들을 우리가 조금 늦게 출발했던 이점이 있어서 작가분들의 일정과 조정을 해서 전기간 동안에 가급적 작가들이 행사장에 머물 수 있도록 분배해서 평평하게 국제 도자 워크샵을 준비를 했고요. 오신 작가분들이 행사장 안에서만 워크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비엔날레하고 연동을 해서 우리의 예산으로 그분들을 모셔오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예산이 없고 기회가 없어서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분들을 원하시면 저희 작가분들이 직접 가셔서 워크샵도 하고 토크도 하는 그런 아티스트 토크 앤 퍼포먼스 같은 프로그램도 연동해서 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국제 도자 학술 회의를 폐막식에 맞춰서 합니다. 개막식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오실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볼거리도 되게 많은데 행사가 끝나갈 즈음 되면 관람객 수가 많이 줄어드는 게 보통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재방문율도 좀 높이고 전시를 한 번 더 소개할 수 있는 요량으로 그리고 국제적인 전문관들을 모시고 비엔날레에 대한 리뷰와 크리틱도 듣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국제학술회의를 후반부에 배치한 것이 하나의 전략으로 이번에 마련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국도자재단에서 역할이 뭐냐 하면 도자와 비엔나를 일단은 발전을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국제적 경쟁력도 있고 한데 또 그다음에 도웨인들이 일단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현재 우리 젊은이들도 있지만 좀 전에 어느 기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업 쪽에 문화 그러니까 생활도자기에 대해서 접근성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국도자재단도 노력해야 했지만 모든 도웨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자기하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 언론사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해주면 그걸 갖고 이제 발전을 시키겠지만 저는 이제 처음에 봤을 적에 우리 도자라는 세라미익이 한국에부터 소재가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세라미익기술원하고도 연계되고 도자고등학교 대학교하고 그다음에 도웨인들 명장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자재단도 있지만 또 이것은 도자재단은 또 한계가 있다. 공공개할 수 있지만 이걸 하려고 하면 정말 도웨인들이 또 그렇고 하여튼 도자를 조금 활동하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묻혀야 된다. 그걸 앞으로 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우리 지적해 주신 좋은 사항을 한번 느껴서 정말 우리 한국도자재단이 대한민국의 도자 문화와 도자의 경쟁이 있는 것 같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가로맙습니다. 네. 더 질문사항 있으신지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저희 우리 도자 비엔나를 한번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한 기자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전에 언론팀장을 한 경도에서 한 4년 5개월을 했습니다. 그때도 언론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화가 발전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만약에 부탁이 있다면 그래도 언론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번 도자 비엔나라가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그래도 언론이 도와주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 믿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 끝으로 2024 제12회 경기도자 비엔날레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주요 관계자분들의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주요 관계자분들 앞으로 나와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끄리에 이기자분들의 기념사진 촬영을 보러 오겠습니다. 남자 집사2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